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발전이란 어떠한 때에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뭔가를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를 하고 하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오다 보니까 내가 여유가 없고 시간이 없고 그렇다. 특히 20대나 30대가 그러죠. 돈도 벌어야 되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경력도 쌓아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자기관리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하고 언제도 돈 모아서 집도 사야 되고 그런 걸 하다 보면 도대체 많은 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되게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우리가 역사들을 봤었을 때 이 사회도 하나의 인간이라고 하면 가장 발전을 했던 때가 어떤 때이냐를 보면 그게 바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를 보면 1차 세계대전 때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젊은 남자들,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했었고 그게 채 뭔가 이렇게 회복이 되기도 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인류가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더 발전되는 것들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아주 큰 카테고리로 보면 우리는 2차,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겨났었던 일들로 인해서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때 비행기 그리고 자동차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죠. 그리고 그때 핵실험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실 독일에서 그때 개발했었던 것들을 보면 그 단기간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개발을 했나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탄력을 받아서 미국하고 소련하고 냉전시대에는 달에 사람을 보낼 정도까지 굉장한 기술의 발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물론 다른 기술의 발전들은 있었지만 달에 사람을 보내는 그런 기술은 아직까지 몇십 년이 지나도록 발전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람을 달에 못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지금도 달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보낼 이유가 없어서 안 보내는 거죠.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갔었을 때는 진짜 미국에서 엄청난 역량을 쏟아 부어야지만 달에 갈 수 있었고 지금은 사실 그만큼은 아닌 역량을 쏟아 부어도 사람을 보낼 수 있지만 보낼 명분이 없는 겁니다. 다시 딴 걸 생각해 보면요. 이제 좀 있으면 오펜하이머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요. 전쟁 중에 그 전에도 핵융합이나 이런 것들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되게 위험하고 새로운 시도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똑똑한 과학자들 빼고는 정치인들은 이게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을 과학자들이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쟁 상황이니까 가능했었을 겁니다.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거를 실험을 하고 여기다가 돈을 쏟아 붓는다라는 게 하지만 전쟁 중이고 독일이 먼저 개발하면 안 된다. 미국이 먼저 개발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역량을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 중에 전쟁 때는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역량들을 전쟁에다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내가 가진 거를 쏟아 부으면서 뭔가가 그냥 뒤로만 후퇴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전쟁 때문에 문명이 굉장히 뒤로 후퇴하는 경우 그런데 반대로 가장 눈부신 발전을 했었을 때도 전쟁이 일어나서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발전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대로 가면 이런 얘기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상게임을 해보면 우리가 북한한테 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옛날부터 가상게임을 했었을 때 우리는 북한한테 압도적으로 이긴다라고 하면 우리가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국방력을 강화를 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대로 가면 나중에 큰일 난다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계속 뭔가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너희들 어렸을 때 이대로 가면 나중에 돈도 못 벌고 망한다라고 계속 겁을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성공신화를 쓴 사람들을 보면 모든 게 갖춰진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력도 굉장히 낮고 갖춰지거나 인프라도 전혀 없고 인지도도 없는 상태에서 막 뭔가를 이뤄낸 영웅 같은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좌절을 하고 뭔가를 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타고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운도 받쳐주기는 해야 될 텐데요.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의 요점은 뭐냐면 여유가 있다고 해서 꼭 발전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았던 사례가 훨씬 더 많았다. 오히려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발전을 하고 뭔가를 이뤄낸 경우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몰려서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쉬고 그런 경우들이 더 많지 뭔가 이거 하나하고 저거 하나하고 저거 하나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생각보다 세상에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가거나 어떤 기업체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신 없었을 때 지나고 보면 내가 그 많은 걸 어떻게 다했지 싶었을 때 뭔가가 이뤄지고 발전이 일어났던 경우들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전쟁이라고 봤었을 때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도 눈부신 발전을 했고 미국도 눈부신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서로 그러지 않았으면 한쪽만 발전을 해가지고 한쪽을 완전 깔아 뭉갰겠죠. 그러면은 발전이 조금 덜 됐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세상을 대결의 구도로 본다라고 하면요. 나도 바쁘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다 바쁘고 여유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진짜 사실은 더 대단한 사람은 여유가 있는데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더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원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뭔가를 개발하지 않아서 자원이 떨어졌을 때 망하는 그런 경우들도 꽤나 있습니다. 아 대학까지 공부 뭐하러 해? 뭐하러 복잡한 거 하고 어려운 노동을 해? 그냥 우리는 자원 팔면은 잘 사는데 지금처럼 잘 살면 되지.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근데 재밌는 건 누군가는 엄청나게 열악한 상황이고 너무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미친 듯한 발전을 이뤄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내가 독일군이나 미군인데 야 우리도 지금 전쟁 중에 뭐 개발하고 뭐 할 여유가 없어 독일 쟤네도 못 탈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런 경우들 있죠. 상대방은 총을 쏘면서 오는데 우리는 그냥 말을 타고 칼을 들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 1차 세계대전이나 그럴 때는 그런 경우 전투가 왕왕 있었다라고 하죠. 이쪽은 신식무기로 해가지고 전차랑 총을 총 대포로 싸우는데 이쪽에서는 화승총이랑 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멸해버리고 영국이랑 청나라가 전쟁을 했었을 때도 비슷한 양상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다 다들 힘드니까 쟤도 힘들고 나도 힘들 거야 라고 해서 발전을 안 한 사람은 이상하게 이러한 세상에서는 발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다가 미칠 듯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겨운 상황에서도 발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총칼 들고 와가지고 빵 터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유는 있죠. 내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있어요. 뭐 일해서 못하고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여러 가지 가족 문제들 때문에 그렇고 하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러한 더한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전쟁통에도 아기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전쟁통에도 지금보다 출산율이 높잖아요. 전쟁통에 막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와중에도 눈부신 발전들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화로운 기간이기는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전쟁에서 밀려나면 뒤처지기 때문에 더 발전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인류가 컨텀 점프를 할 만큼의 엄청난 발전을 하는 거는 다음 세계대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음 세계대전 후에는 인류가 멸망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멸망을 하더라도 싸우는 중간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발전된 무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거는 아마 지금은 가능성 있고 연구만 하고 있는 아니면 가설만 세워진 상태일 텐데 그 전쟁 당시에는 그거 가설이더라도 이더라도 일단 해봐라. 여러 가지 실험들을 팍팍팍하게 될 거예요. 다른 때는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복지 문제나 이런 데다 썼던 돈들을 갑자기 그런 무기 개발하는 데 다 써버리겠죠. 역량을 모아놓으면 그 옛날에 반도체 하나 제대로 없었을 때도 달에다가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역량을 어떻게 집중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발전이 달려있는 거란 말이죠. 또 그러면 그런 제 이야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나는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림 아마 역량을 몰두하면 되는 게 돼야 될 텐데 그 얘기가 아니라 전쟁 중에 여기 전선도 나가야 되지 여기 무기 개발도 해야 되지 사람들 교육도 시켜야 되지 정치적인 것도 해야 되지 여러 가지가 완전 과부하 상태인데 과부하 상태에 여기 여기 여기다가 역량을 집중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되네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했었던 거에 두 배 세 배의 역량들을 갑자기 끌어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그런 전쟁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시기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사람이 살면서 그러한 시기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면서 발전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리고 얄밉게도 그런 거를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이거를 경쟁을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내가 뒤처지게 되는 경쟁 사회인 거니까. 아무튼 오늘은 오펜하이머의 핵전쟁 얘기를 보다가 사람은 어떤 때에 발전을 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